안녕하세요 여러분 인도주재원입니다. 오늘은 헤드폰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해사세라는 브랜드를 아시나요? 아마 해사세, 해육세 이런 말들을 모르신다면 약간 오디오 업계에서 고인물에 해당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PC파이를 열심히 하는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그 해사세와 해육세 같은 브랜드들이 상당히 인기가 있고 많이 회자가 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하나인 해사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는 이 헤드폰이 HE400SE 라고 해서 다른 말로는 해사세라고 부르는 것이고 평판형 헤드폰입니다. 오늘 이 제품을 소개하는 이유는요. 이 제품의 가격 때문인데요. 지금 쿠팡에서 이 제품이 63,5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평판형 헤드폰 중에서는 아마 전세계에서 제일 싼 제품일 거구요. 이거 메이드 인 차이나라서 많은 분들이 중국산 헤드폰을 글쎄 싸다고 살 수 있나요?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회사가 만드는 다른 브랜드의 헤드폰은 쿠팡에서 팔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HE6SE 해육세라는 브랜드이고 153만원에 지금 쿠팡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에디션 XS 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34만원으로 아마 이게 이 회사에서 만드는 중급기 정도고 전세계 헤드폰 랭킹에서 탑3에 드는 제품으로 소개가 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독일의 젠하이저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AKG 그리고 독일의 베이어 다이나믹스 이걸 3대 레퍼런스 헤드폰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4대를 치면 미국의 슐러 5대까지 넣어주면 일본의 소니 뭐 그랬는데 요즘에는 많이 바뀌어 가지고요. 프랑스 포칼의 유토피아도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이 중국의 하이파이맨 이라는 이 브랜드도 지금 전세계적인 레퍼런스 클라스로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업체가 생산하는 제품 중에 평판형 헤드폰 중에 제일 싼 65,000원짜리 회사세를 한번 리뷰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하이파이맨 이라는 회사는요. 중국 회사이고 미스터 빵이라는 닥터 빵이라는 박사가 만든 회사입니다. 평판형 헤드폰을 주로 만들고요. 이 회사의 최고 레퍼런스 급은 여기 샹그릴라 라고 되어 있는데 5만불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약 7천만원 그리고 수수바라 6천불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약 8백만원 그리고 샹그릴라 자아가 있는데 이건 또 8천불이죠. 그래서 이 업체가 만드는 것들이 중국산 일반 중국산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될 것 같고 대부분의 아주 비싼 최고급 하이엔더적인 헤드폰들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의 제품 개통도를 보면 2009년도에 H5를 만들고 난 다음에 400 시리즈가 이렇게 나와서 2023년도에 회사세가 나왔습니다. 여기 H400 시리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아이아, 수수바라 쭉 나오고요. 여기 에디션 X가 나오고 해서 여기에서 여러 그레이드들이 나오고 가격은 보통 50만원에서 몇백만원 수준으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는 알아주는 중국산 하이파이 헤드폰 제조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이 H400 시리즈가 받은 상이 이정도라서 오늘 소개해주는 이 헤드폰도 소리가 범상치는 않거든요. 하지만 가격은 정말 싸서 꼭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글로벌 헤드폰 랭킹을 보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PC파이를 하는 젊은 세대들이 투표를 해서 모아놓은 랭킹이 있습니다. 레디시라는 사이트에 있는데요. 지금 S클라스부터 쭉 나와 있는데 여기 C에 보시면 바로 이 제품이 오늘 소개하는 회사세 헤드폰입니다. 6만원짜리 치고 보통 포칼의 40만원, 100만원대 레벨, 베어 다이나믹스나 젠하이저나 이런거하고 같은 그룹에 속해 있기 때문에 특히 여기는 베어 다이나믹 DT880 같죠? 네. 그래서 이 헤드폰이 가격이 6만원이라고 해서 결코 소리가 안 좋을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구요. 먼저 그러면 잠시 전세계적인 헤드폰 순위를 한번 보고 갈까요? 이게 글로벌 헤드폰 랭킹으로 레디사에서 있는건데 첫번째가 여기 보면 바빅 해서 3만 2천불짜리, 5만 9천불짜리 뭐 쭉 이런것들은 사실 저희가 사기가 어렵죠. 6천불 여기 하이파이맨의 샹그릴라도 5만 불짜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포칼, 그 다음에 슐러도 있구요. AKG도 있고 소니도 있고 전세계적인 모든 하이파이 헤드폰들이 다 나와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하이파이맨 4세가 78위에 랭킹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점수는 지금 최고 등급이 7.7인데요. 4.3을 받았지만 가격은 3만불대, 5만불대가 이건 130불에 론칭이 됐고 현재는 쿠팡에서 거의 50불에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이 가격대비 엄청나게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구요. 네, 그러면 오늘 평판형 헤드폰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헤드폰, 전통적인 헤드폰은 바로 이 다이나믹 방식인데요. 콘지라는 진동판이 있고, 거기에 보이스코일이 감겨있어서 뒤에 자석과 반응하면서 콘지로 울어가지고 한쪽 방향으로 소리 음파가 나오고 뒤쪽에는 반대파가 조금씩 나오는 구조가 이 전형적인 다이나믹 헤드폰 방식입니다. 그런데 평판형 헤드폰은 뭐냐면, 자석을 양쪽으로 두구요. 여기에 진동판에다가 이 보이스코일을 바로 코팅을 해서 붙여버려요. 그래서 이 보이스코일이 진동판 자체를 잡고 흔들기 때문에 이 진동판 자체가 일부분만 밀리는 이런 다이나믹 방식에 비해서 분할공진이나 왜곡, 혹은 피크나 딥 같은 것들이 훨씬 작죠. 좀 더 섬세하고 깨끗하고 잡음없은 왜곡없는 소리를 들려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 다이나믹 방식에서 거의 평판형으로 헤드폰은 진화된다고 볼 수 있겠고, 지금까지 평판형 헤드폰들은 모두 다 가격이 너무 비싸서 일반인들이 사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 하이파이맨에서 6만원대를 내면서 지금 거의 가격 파괴적인 평판형 헤드폰이 나왔습니다. 네,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나노미터 사이즈의 아주 얇은 플라스틱 진동판에 이 컨덕트라는 구리코일 같은 것들을 증착시켜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가 뜰게 되면서 소리를 내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들은 소리가 좌석이 좌우에 닿기 때문에 소리의 파장이 한쪽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왼쪽, 오른쪽 둘 다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안에서 나오는 반대 파장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평판형들은 오픈백, 개방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끼고 있으면 주변에서 무슨 음악을 듣고 있는지 다 느낄 수가 있죠. 소리가 바깥으로 그만큼 많이 나오니까요. 그런데 이거는 기술적인 문제로 언제나 개방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워낙 안이 비어있기 때문에 안쪽에서 이렇게 후레쉬를 비추면 반대편에서도 충분히 보일 정도로 개방감이 매우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뚜껑을 열었을 때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른 것과 다르게 이 동그란 다이나믹 자석 동그란 자석을 보통 가지고 있는데 다이나믹 방식은요. 지금 여기는 일자형의 평판식의 자석들이 평행으로 배열되어 있고 여기 보면 얇게 울림판 위에 코팅되어 있는 코일 같은 것들이 보이실 거예요. 이게 바로 보이스 코일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 제품의 스펙은 20Hz에서 20,000Hz까지 그리고 32옴이고요. 91dB의 크기가 되게 크기 때문에 평판형은 약간 무게가 좀 많이 나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런 평판형은 초저음이 잘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젊은 층들이 훨씬 이 헤드폰 방식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63,000원 주고 쿠팡에 배달했는데 제품은 비행기 타고 4일만에 왔고요. 도착했을 때 이렇게 왔습니다. 실제 제품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 회사세가 가격이 워낙 싸지만 단점이 있는데요. 주파수 특성이 고르지가 않습니다. 이건 전 세계적으로 다 알려져 있는 부분이고 제가 분석한 것도 아니라서요. 먼저 이 하이파인의 회사세에 보시면 이 빨간색인데 저음은 상당히 잘 나오고 1kHz까지는 아주 평탄하게 좋지만 이 2kHz에서 딥이 있습니다. 이 2kHz가 바로 여성 보컬들의 주파수가 대부분 몰려 있는 부분이에요. 남자의 목소리가 100Hz에서 보통 1kHz 범위에 있고 여성 보컬이 보통 200Hz에서 2kHz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올린도 대부분의 음색이 1kHz에서 2kHz 사이에 있기 때문에 2kHz에서 딥이 있다는 건 여성 보컬을 들었을 때 여성의 보컬 목소리가 청자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느낌이 들어서 목소리의 섬세함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부분이 상당히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4k 부분에서는 피크가 있어서 이 부분이 어떤 역할을 주냐면 약간 볼륨을 올리게 되면 고음이 날리고 고음이 우는 듯한 피아노 같은 걸 들었을 때는 막 종소리같이 들리게 띵띵띵 거리는 종소리같이 들리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k 피크도 문제가 되죠. 그리고 이 8에서 16k 쪽 부분 보시면 상당히 감세가 심해서 이런 경우에는 좀 아주 선명하고 에어리시한 느낌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제품을 사서 들어보면 뭐 그냥 6만원짜리 평범한 소리가 나오네 라고 느끼게 되고요. 근데 이 EQ를 조정하게 되면 거의 50만원에서 100만원대의 중급기 소리를 내주기 때문에 EQ 조정이 이 헤드폰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이제 제가 EQ를 조정한 건데요. 제가 이걸 사서 거의 한 며칠 정도 들었고 EQ를 매일매일 체크를 해서 가장 적당한 EQ를 찾았는데 제가 선별한 EQ 방식은 이렇습니다. 2k 쪽에 딥은 한 3dB 정도를 올렸을 때 가장 적당하고요. 여성 보컬이 바로 코앞까지 다가오는 그 정도의 선명함이 있었고요. 이 4k 쪽에서 울리는 공명은 약 마이너스 1dB 정도 내려줬을 때 없어졌습니다. 드내리게 되면 약간 허리멍텅한 소리가 나기 때문에 마이너스 1dB 정도가 가장 좋았고요. 그리고 8k에서 16k 초고음부에서의 약간 둔탁한 소리들은 약 1dB 정도 16k도 1dB 좋지만 0.5dB 정도 올렸을 때 거의 레퍼런스 3대 레퍼런스 급의 아주 에어리시하고 깨끗하고 청명한 선명한 소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 사시면 제가 만든 EQ밸런스를 참고하셔서 한번 조정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조사의 설명서에 보면 이 제품을 사서 에이징하는 데 총 150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2시간씩 들으면 한 2달 정도를 계속 들어야 되거든요. 첫날 들었을 때는 상당히 소리가 이상했어요. 그런데 이틀째, 3일째가 되니까 점점 소리가 좋아져서 여유를 가지고 한 한 달 정도 EQ를 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제품을 사면 6만원임에도 불구하고 번덜 케이블이 오는데 이렇게 둔탁한 약간 두껍고 헤비한 고무로 쌓여있는 게 오는데요. 이 평판형은 크기도 크기뿐만 아니라 앰프밥을 많이 먹기 때문에 반드시 헤드폰 앰프가 필요하고요. 헤드폰이나 컴퓨터에 연결했을 때는 충분히 울리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헤드폰 앰프를 반드시 구매하셔야 되고 헤드폰 앰프가 보면 보통 3.5mm에서 4.4mm 두 가지가 있는데 4.4mm 발란스 케이블을 하게 되면 보통 출력이 3배, 4배 올라가기 때문에 케이블 튜닝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도 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이런 포트블 앰프이고 보통 3.5mm에서 4.4mm 발란스도 있기 때문에 저는 4.4mm 발란스 요거를 주문을 했고요. 이게 한 3만원 정도의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하면 조그만 헤드폰 앰프에 4.4mm 발란스 케이블을 연결하면 엄청나게 풀파워적인 강력한 댐핑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이 제품을 들을 수 있겠고 전체적인 평가를 하자면 이 제품이 6만 5천원인데 EQ만 잘 잡으면 거의 60만원에서 100만원대의 중급기 레퍼런스 소리와 같았습니다. 특히 음장감이랑 아주 섬세한 소리들 잠겨있던 소리들 하나하나까지가 다 잘 들리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6만원짜리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의 퀄리티였습니다. 아마 제가 하는 대로 사서 한번 해보신다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인도주재원이 추천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 인도주재원이었습니다.